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백종원의 꽈리고추 삼겹살 볶음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드디어 바뀌었어요 이거는 앞으로 9월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보게 될 신상 옷입니다 아내가 만들어졌어요 먹어볼까요? 네 맛있다 응 대박 이렇게 딱 버섯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제가 한 번 먹도록 하다 네, 이 한 번 먹으면 제가 더 좋은 것 같다 하하하하 뱅뱅 살짝 뱅뱅 눈에 오는 것처럼 뱅뱅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매콤하고 그치? 응 내 입에도 맛있어 근데 어린이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응 응 응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이상부터 좋아할 것 같아 맞아 나도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했잖아 멸치 볶을 때만 고추 같이 넣어서 볶잖아 응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 아 급식소 단골 메뉴가 그거잖아 과리고추랑 같이 멸치 볶아서 주는 거 맞아 아까 아침에 카스텔라 촬영하는데 응 자고 일어나서 바로 했더니 움직일 때마다 뚝 뚝 뚝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거야 관절이 다른 소리들은 되게 조용했는데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녹음됐더라고 진짜? 어떻게 편집해야 돼? 열심히 줄었다 그 부분 막 이렇게 어떻게 관절 소리가 또 그렇게 크게 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딱 움직였다네 뚝뚝 소리나고 막 이래가지고 아침에 한 번 할 때는 스트레칭 한 번 하고 해야되네 어 그래야 되겠어 들궈가지고 이렇게 음바가 이렇게 짝있잖아 어 근데 하나씩 이렇게 톡 튀어나와있어 이렇게 눈으로 보이네 나 밑줄에서 여보 이거 내가 먹어보니까 이건 술안주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소주 어 고기도 고기인데 고추가 엄청 맛있다 자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장을 보러 갔는데 꽈리고추가 막 시들시들 안겨 응 근데 또 시들시들 안 샀다 그러면 자기가 실망할까봐 잡았어 잘했어요 근데 다듬다보니까 괜찮더라 원래 약간 시들시들한 비주얼인 것 같아 꽈리고추 자체가 쭈글쭈글하잖아 맞아 약간 약간 고축에 약간 노인 청양고추 들어갔어 그래서 매콤한 거야 꽈리고추는 별로 안 매워 꽈리고추는 따로 품종이 아예 있나 응? 따로 품종이 꽈리고추라고 있는게 응 그냥 고추도 오래 놔두면 쭈글쭈글해지잖아 그거랑 다른건가 얘는 싱싱한데 쭈글쭈글하잖아 응 얼마나 plumbing 뱃뱃나 Alf 짠 흐흐 고달패기 고달패기 맛있어 자기 스타일한 이야기 그런 맛으로 먹을게요 내일은 시각지 된장국하고 장경제 무친값 그래요 이런거랑 이유식하다보니까 얘기한테 조금 쓰고 되게 많이 남아 덕분에 우리가 다양하게 먹는구먼 어 맞아 왜? 아니 내가 내 모습이 막 낯설어 왜? 지금 이걸 한입에 다 넣으려고 덕이 빠질 것 같았거든 깜짝 놀랬어 부부는 닮아간대잖아 다 들어가네 진짜 못담았어요 응 접시에다 못담았 아 남아있어요 아 남아있어요 아니 고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 목살 삼겹살 목살이 있으니까 목살로 했잖아 목살이만 남겨 일곱장인가 이거 먹으면 되게 많은 양이잖아 잘 볶았어 잘했어요 그럼 내일도 먹을 수 있는거야? 응 좋아 뮤직비디오 저게 맨날 고기 해먹이면 혼나는데 맨날 안 해먹이잖아 고기 고기 많이 먹는 걸로 보이잖아 와 근데 이번주에 고기 처음 먹는거 아니야? 이번주에 고기 아 어차피 딱 고기 먹었구나 그래 우리 딱 통닭 통닭 다리 해주고 근데 그것도 어차피 되게 술안주 같았어 응 밥반찬 술안잔 할까? 술이 없어 술이 없어 와인 있다 어 여기다가 와인 자기 고량주만 몰라도 금원고량주 안 돼 존이 없거든 있다 안 돼 어 치친포 이거 먹으려고 했자 어 치킨포 치킨포 이거 먹으려고 했어 치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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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 소고기 여러분 확실히 고기가 맛있는 것 같아 어 일단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음 입술이 좀 맵다 아 저기 슬슬 슬슬 딱 근데 딱 이 정도 매운 게 질기기 딱 좋은 것 같아 여보 우리 치킨 치퍼볼까 안 돼 굽네 치킨 하자 볼케이노 소스에 밥 비벼 먹을게 자기가 먹고 싶어서 하지 않은 거잖아 아 아까 아 아까 아침에 아 아까 볼케이노 소스를 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네이버에 굽네에 볼케이노 소스 만들기 이렇게 짰다 아 나 광고야 블로그 자 그 소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 그 소스에 시켜서 소스에 밥 비벼 먹은 것 밖에 없어요 여기 아 진짜 그러면서 제목은 뭐 불케이노 음 불케이노 소스 만들기만 이렇게 해 놓고 왜 그러는 거야 불케이노 볼케이노가 되게 안타게 났던가 보다 남들이 검사 많이 하는 걸 응 유입되게 해가지고 광고를 할 거 아니야 나이 헤나가 뭐 또 뭐도 맛있다고 했는데 매운 치킨 내내 안 나 하트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아 어디 거래 기억이 안 나 이게 또 고기만 먹은 맛이 없어 응 같이 먹으면 이 고추의 특유의 향이 맛있는 것 같아 맞지 어 치즈펌 응 나도 밥 없이 이거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남았거든 숟가락이 밥 먹어야 돼 자 밥 먹어야 돼 밥을 못 올리겠어 이런 거 밥 먹어야 돼 맵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먹어야 돼 이거 뭐 진짜 맛있는거 같애 전보다 뒤에 더 맛있는거 같애 약간 약간 더 이렇게 배해가지고 더 맛있어진거 같애 무서워 처음에 맛있으면 좀 먹다보면 질리잖아 근데 이건 계속 땡기는거 같애 외국맛이 그치? 밥 두둑이요 나 지금 밥 더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먹기로 했어 그럼 그냥 이렇게 하자 자기 더 먹지 말고 밥을 갖고와서 여기다 비벼먹는거야 가져와 가져와야 돼 내가 가져올까 아니야 갔다올게 많아서 국물이 많아서 여보 다 묻지마 아 당연하지 나의 감을 믿어요 이런거다 이런거 마늘이랑 파랑 그런거야 마늘이랑 파랑 그런거야 한번 대기 비벼보고 다 묻지마 뭔소리야? 개구리 거기도 갔네 왜? 몰라 자꾸 나 소리나 좀 더 넣어야겠지? 응 싱가워 싱가워 이만큼 이만큼 아니 다 이만큼 다 먹으면 딱 맞을거 같애 응 그럼 자기 만약에 이게 딱 맞으면 자기 진짜 내가 딱 눈 대중으로 우리 왜 이런걸 왜 먹고 있는거야 계속 이렇게 먹을게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여보 드셔보세요 이거는 저쪽이나 주세요 네 수저는 주세요 수저는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간이 어떤지 한번 봐주시죠 딱 맞아 역시 아까 봤을때 그랬잖아 딱 맞게 갖고 왔다고 대박이다 자기 그럼 여보 나는 비빈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치? 다행이다 후라이팬에 소스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 여운이 클 때까지 남겨놨다가 비벼서 먹을 수 있어 적어도 한 3년 뒤 잘 냉동시켜봤자 옛날에 미말념 만화에서 괜찮고 정리하는게 나오는데 냉동실에서 빗살무늬 턱이 막 나와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 너무 웃겨 근데 이말념 만화 중에 걸작이 하나 있지? 응 하나밖에 없어 아니 근데 지금 하는거 말고 예전에 했던건데 지금은 서유기 하거든 그거 말고 예전거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얘기하거든 몇 가지씩 있거든 그중에 잠은행이라고 있어 잠은행 어 이거 재밌어 잠을 막 예금해놓는게 어 근데 잠을 이거 말하지 말까 스포했는데 그래 스포니까 얘기하지 말자 그래 알고봐도 재밌긴 해 동생 에피소드 에피소드 아 밥솥에 밥 얼마나 남았어요? 밥솥에? 밥솥에? 많이 남았어? 우리 한 개씩 먹을 정도는 안되는 거 같아 내일 아침 먹으면 되겠다 아까 김채동 관련해서 좀 짰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 김채동이 약간 정치권에서 보면 약간 좌파 약간이 아닌지 진짜 좌파적이잖아 그렇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 너무 안 대통령 아니 그전에 손석기가 백분토론에 초대를 했대 그래서 내가 백분토론에 나가서 뭐하냐고 이러니까 아니 그냥 김채동씨가 연예인 중에서 토론을 가장 잘하니까 토론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안겨 근데 백분토론 하루 전날에 대본이 온 거야 대본 내용이 뭔지 알아? 이명박 정권 1년의 평가 아 진짜 보고싶다 그래서 미칫 같다고 그래서 미칫 같다고 그래서 미칫 같다고 그 노무현 대통령 그 국장인데 김채동이 사회보자났나 사회였나 먹으려고 아 그래 국장이 아니라 국민장이였지 그리고 방송에서 보기 힘들다면 간간이 나오는게 무한 도전 아 그러네 어 그러니까 예전엔 메인엠씨 같은거 엄청 많이 했는데 그대로 싸가 없어졌구나 그대로 싸가 없어졌구나 그대로 싸가 없어졌구나 그대로 싸가 없어졌구나 내 국물은 어디갔어? 자기 국물? 어 어 자기 국물? 어 자기 국물? 어 어 자기 국물을 입어줄게 아이 그런거 하지마 하지마 내가 리필해줄게 한그릇 다 먹어야 돼요 아니 괜찮아 난 이거나 줘요 자기 주려고 난 이 컵에 자기는 이 컵이에요 아니 나는 물컵이고요 아 물컵이야 자기는 주스컵이고요 자기는 주스컵이고요 팔 빠져요 소주네요 아니 이게 좀 왠지 가라앉아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럴 때 한번 뒤집으면 되지 됐다 됐다 자기 초등학교 때 왜 안 먹었어? 뭐지? 그렇게까지는 엄청 짜증나치지 뒤로 가야되잖아 아 아 아 근데 주스컵은 또 잘 안가져 작게 먹어요 먼저 드세요 난 물 먹고 먹을게 이거 컵에다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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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똑같은 양으로 따라줘야지 하하 하하 이게 뭐야 이게 두껍이 아냐 자기도 두껍지잖아 아 주스컵 맛이랑 좀 다르다 뭔가 심심해 좀 더 연해 응 근데 주스컵은 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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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690원이야 그럼 얘 먹어야지 뭐 그래서 맛이 어떤가 300원이면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어떤가 싶어서 한번 사와봤어 이 매콤한거 먹으면 이런거 먹고 싶잖아 좋아요 잘 먹었어요 어 어 백종안에 이거 이런거 먹었다 과리고추 삼겹살볶음 우린 목살 어 우린 목살로 했는데요 맛있어요 되게 조리법도 별로 안 어렵고 간단해서 한번 해먹어보세요 추천합니다 안녕 뭐야 뭐야